하이 에브리원! 친구들 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발음기호를 공부하는 엘리시아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발음은 F, 발음과 V, 발음인데요. 자, 이 두 발음은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라서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 발음은 윗니를 아랫입술에 붙인 후 바람을 밀어내며 발음합니다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윗니를 아랫입술에 이렇게 붙여요. 마치 토끼 이빨 같죠? 네, 이렇게 한 다음에 바람을 밀어내면서 발음을 하는데요. 자, 첫 번째 F, 발음 연습해 볼게요. 자, 이 F 발음을 할 때에는 성대의 울림이 없어요. 그 점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해 볼게요. 한 번 더 네, 잘했어요. 자, 그럼 이번 두 번째 발음은 윗 발음인데요. 이 발음은 성대의 울림이 느껴져야 됩니다. 성대의 진동이 있어야 돼요. 자,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. 한 번 더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? 네, 먼저 F 발음은요. 첫 번째 FAN이 나왔는데요. 이 FAN은 선풍기를 뜻하죠. 자, 발음기호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. 한 번 더 네, 좋아요. 자, 그 다음은 좋은 또는 훌륭한 이란 뜻의 FINE 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안전한 이란 뜻의 SAFE 인데요. 자, 발음기호 같이 연습해 볼게요. 자, 발음기호 같이 연습해 볼게요. 자, VAN 인데요. VAN은 자동차의 한 종류죠. 이렇게 지붕이 있는 승합차를 뜻하는데요. 자, 발음기호 연습해 볼게요. 자, 발음기호 연습해 볼게요. van 한 번 더 van Very good! 자, 그 두 번째 발음은 vine, 포도나무를 뜻하는데요. 발음교 같이 연습합니다. v i vine vine 한 번 더 v i vine Good job! 마지막 단어예요. save 절약하다 라는 뜻이죠. 자, 발음교 연습 들어갈게요. s a v save 역시 단어 끝에 오는 발음이니까 조금 약하게 발음을 해 볼게요. 다시 한 번 s a v save save 네, 잘했습니다. 오늘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 잘해 주었고요. 선생님과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. Bye, everyone!